반갑습니다. 박진장입니다. 4월 16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ACB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 고점인건지 매도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지 많이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ACB 테크놀로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구요. 우선 이 ACB 테크놀로지 어떤 재료를 토대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했는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게 여러분들이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리기판이 어떤건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텐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반 대비 유리기판을 사용했을 때 플라스틱 대비 전력소모양이 30% 이상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구요. 이게 단순히 전력소모를 절감한다 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전력소모가 높아지게 된다면 발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발열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저항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발열이 높아짐에 따라서 반도체 기능 자체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밖에 없구요. 소모되는 전력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열을 잡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기능이 감소되는 걸 바로 막아줄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기능을 즉각적으로 상승시켜줄 수 있는 핵심 소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을 급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에 대해서 특히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능 반도체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핵심 부품이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유리기판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 지금 HB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 이런 유리기판을 토대로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유리기판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추가적인 이 HB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현재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했던 차익매물에 대한 시련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어느정도 눌리고는 있지만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이 3500원을 깨지 않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구요. 이 주가가 3500원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 위에서만 마무리 되어준다면 지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적인 신규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3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추세 전환의 시작점인 건지 매일같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HB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상당히 많이 계시구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HB 테크놀로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오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 부분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HB 테크놀로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4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들어오셔가지고 이 HB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시구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텐데 핵심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 끝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읽어보시고 대응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HB 테크놀로지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 있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이 수급 이탈이 일어나는 시점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HB 테크놀로지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HB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가치 시가 매수단타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도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장 전인 8시 54분에 27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모두 4월 16일자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7%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주은행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11%까지 밀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주면서 1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호가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매도 타점 잡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돈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윙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지지구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이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이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HBM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을 이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강한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이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모두 준비해두었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점부터 못해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강한 지지 라인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과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